fx는 좌추지인데 물론 이번에는 그 분모를 x 마이너스 12제곱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x의 10제곱이 되어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9 그 다음에 x의 8 쭉 이리 갈거라 마지막에 이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쭉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 1 플러스 x 플러스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x의 10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의 12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f의 12√2를 대비하라는 소리는 x 대신에 12√2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12제곱을 하면 되고 그래서 2가 됩니다